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긴다. 60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른다. 7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니 두려울 것이 없다. 84년생 아랫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니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주위에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61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른다. 7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에 특히 주의하라. 85년생 저녁에 즐거운 자리를 갖게 되어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명예가 올라간다. 62년생 가족 나들이로 가정이 화목해진다. 74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 사업을 도모한다. 86년생 친구나 동료 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이룬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라. 63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라. 75년생 항상 주위를 살피고 마음을 열어라. 87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과 나비가 기뻐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부부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64년생 변화를 시도하기 좋은 때이다. 76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룬다. 88년생 오전에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하루가 즐겁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얼이 메어 쓰지 못한다. 65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유혹에 주의하라. 77년생 친구와 동료 간의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89년생 이룬이 막히니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니 관심을 가져라. 66년생 무심히 던진 말이 일파만파에 파장된다. 78년생 횡재수가 있어 재물의 이익을 보게 된다. 90년생 의욕이 앞서는 것에 주의하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낸다면 얻는 것이 클 것이다. 67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듣게 된다. 79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으니 승진이나 명예가 올라간다. 91년생 과한 욕심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 원숭이띠 가 보겠습니다. 56년생 남의 보증을 고려해라 실물수가 보인다. 68년생 길성이 몸에 이만히 귀인의 도움이다. 80년생 불편한 부탁은 거절하는 게 좋다. 92년생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한다. 69년생 집안이 화목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생긴다. 81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여야 한다. 93년생 자존심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시기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이사 등을 통해 하루가 바쁘다. 70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된다. 82년생 오후가 되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 몸과 마음이 가볍다. 94년생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말조심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고집쟁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 타협하라. 83년생 이성 간의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답이다. 95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는다. 84년생 이사 80년생 이사